서울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약 80km를 만취 상태로 달린 차례양입니다. 사고로 멈출 때까지 다른 차를 무려 9대나 들이받았는데요. 더 기가 막힌 건 붙잡은 운전자가 현직 경찰관입니다. 너무 추해서 이천까지 왜 갔는지도 기억을 못합니다. 조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늦은 밤 3거리 도로에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신호등과 충돌합니다. 충돌 순간 신호등 기둥이 꺾여버립니다. 잠시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사고 수습을 하려고 출동하고 견인차가 사고 승용차를 싣고 갑니다.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석에는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앉아있었습니다. 경찰관이 몰던 차량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는데요. 사고 당시 충격으로 기둥은 음푹 찌그러졌고 위에 달려있던 신호등도 부서졌습니다. 엄청나게 널려있었어요. 신호등도 꺾여졌고 없어졌더라고요. A경장이 낸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신호등과 충돌하기 전 이동 과정에서 길가에 서있던 차량 9대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. 전날 밤 같은 경찰서 동료들과 6시간 넘게 술을 마신 뒤 경찰서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몰고 2010까지 약 80km 거리를 이동했습니다. 조사 결과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152%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.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. A경장은 조사 과정에서 왜 이천까지 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서울 서부경찰서는 그제 A경장을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. 경기 이천경찰서는 A경장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.